토니토니모리 내가 이거 먹을라꼬 광주에서 왔다 아닙니까? 오 열무국수 한 번 멸치국수 구경수는 없나요 혹시? 네? 아이고 돕다 자 경복궁 2번 출구로 나와서 여러분 오늘은 통일시장으로 갑니다 통일시장으로 철벨! 경시 좋다 나무가 되게 이쁘다 여기가 바로 경복궁역 한글간판거리입니다 거나다라마바사 저척하터파 에헤헤헤어 으헤헤어우워 꼬봄 토니모리 토니토니모리 이 결혼 요양!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? 행사기간입니다 많이 오세요 쭉 들어와서 오시면 정가운데에 고객 만족센터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엽전 도시락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좀 특이하게 엽전 한 개 500원으로 해가지고 현금과 엽전을 바꿔서 엽전으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통일시장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한번 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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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전 좀 사러 왔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10개 5,000원치 그리고 엽전 4개 총 7,000원치 여러분들 그렇죠 이 엽전으로 구매 가능한 그런 음식을 도시락에 담아 담아 담아서 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출발 아 죄송합니다 예 아유예 영상을 좀 찍고 있어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꼴충하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피카츄 돈까스는 얼마 하나요? 1,000원 엽전 2개 예 돈까스 하나씩 하나 이거는 먹고 가시죠 여러분 2개 결제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아 추억의 피카츄 돈까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카츄 돈까스 대충 예상되는 맛이죠? 피카츄 돈까스의 소스는 피카츄의 전기화 같은 것 피카츄 피카츄 돈까스의 특징 딱 두입까지 맛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입 그 다음부터는 맛이 없다 천할 야 아폴로 어릴 때 오지게 씹었는데 이거 야 이거 요거 한 3개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만수로 안 부러웠는데 아 뽑기 가지고 핀셋으로 하다가 이거 다 마침 하나씩 더 주기로 했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유튜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달고나 어 예전에 좀 약간 달고나 모양 자체가 세련되셨다 야 예전에 그냥 별 하트 이런 거였는데 13살이요 13살이야 그래 슈퍼보드 잘 타고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 초코 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 초코 초 명란 계란말이야 이거 북구미쌈이라고 그러나?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란 계란말이가 맛있다고 소문을 제가 내가 이거 먹을랄 거 광주에서 왔다 아닙니까 어? 말투가 이상한데 어머니 일단 인사만 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님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? 네 아 이거 사인이다 네 느낌이잖아요 네 안 보여가지고 일단이에요 여기 아 구절판 이게 흰 밀반죽인데 원래는 시금치랑 부추로 예 닭가슴살인가요? 닭가슴살 계란 닭가슴살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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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버섯이요? 모기 버섯이요 양파 각자 취향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구나 각자 색깔이 또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명란 계란말이 두 개랑요 구절판 요거 두 개 아 아침부터 예 아 아침부터 예 더 먹으면 될까요? 눈빛 반주 예 지금 뭐 이게 눈빛 반주 아 머스타드 녹색이 시금치고 그렇죠 이거는 빨간색 비트 눈빛이 비트 어허 비트가 얼마나 좋냐면 찌든 때도 때거든요 때가 쏙 비트 예 난 원래 안 transcend 야 이거 빨간색이면 까슴살 먹고 네 이런의 식물성 먹는 거 좀 like 어머머머 와 이게 되게 되게 건강에도 좋을 거 같고 네 건강한 것도 맞듯이 일단은 네 또 등단할 거 같고 야 단면 한번 크으앍 여기도 한번 이렇게 잠시만요 구절판 한번 맛보겠습니다 한번 어 굉장히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이게 겉에 있는 그 밀전병은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안에 있는 야채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합니다 그러면서 아삭아삭함과 동시에 고기가 또 씹히니까 이 모든 조화가 너무 잘 맞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소스의 향 최고의 조합 가운데에서 이니에스다가 뭔가 볼을 돌려주고 약간 뒤로 좀 뚫린다 싶으면 피케랑 푸요리 받쳐주고 그리고 앞에서는 메시와 네이마르가, 수아레즈가 뭔가 전방에서 뚫어가는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습니다 코리안 에그 케이크, 비웰스 잘 될 거야 아 모두 잘 될 거야 어..돈워리, 비케어플리 그렇죠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드려야 돼 그럼요 아이 이게 또 뭐 유튜브 와가지고 뭐 찍고 공짜로 먹는다 이러면 또 아니 나 그런 것도 없이 출팔 언니 자체 좀 푸짐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년 어머머 통일시장의 역사를 함께 하셨네 아 요즘에 좀 시장 어때요 요즘에? 요즘 경기 없어요 경기가 좀 안 좋나요? 네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아우 쉿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께서 우리 또 전통시장을 좀 찾아주실 겁니다 그렇죠? 네네 그러길 바래요 예 저부터 이렇게 또 전통시장을 찾고 있거든요 그럼요 전통시장 찾길 바래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이쁜 셋이 만나야 될 텐데 어 셋이 아직 못 만났어 아직 못 만났어 아유 외로워 만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생긴 거랑 다르게 외로워 여친 거 없어 어머님 좀 주변에 뭐 조카 분들 안 계세요 어머님? 하하하 없어요 없어요 하하하 생각도 안 하고 없으신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수는 또 먹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 열무국수 한 번 멸치국수 국영수는 없나요 혹시? 네 국영수는? 국수는 많이 보는데 국영수 예 공부할 때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학교 가야지 하하하하하 꼭 공부 못한 애들이 꼭 이런 얘기 많이 해 노사요 아니에요 노사 아니에요?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하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워 예 제가 요즘에 별로 사연이 없어가지고 참 노사연이에요 예 어머님 마약김밥 손 많이 가져? 많이 가져 맞죠?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도 좋으니까 많이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렇죠 강아지도 많이 팔아달라고 짖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 강아지도 많이 팔아도 황! 팔아! 저! 케밥! 황! 봐봐 아 그렇지 이게 필요하지 무조건 어머니 하나 파이팅 하나 둘 셋 술물 밥 천 원 국 천 원 커피도 엽전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가끔 이렇게 게임머니 들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뒤집니다 하시겠죠? 굉장히 많은 볼거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먹거리 오늘 제가 엽전으로 구매한 음식들 지금부터 한 번 먹방 한 번 시원하게 열먹고서 한 번 후원 아우 어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명랑 계란말이 pan 조심하세요 콜 두절판 이야 이거는 새로운 맛이다 잡채도 한번 예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우리 또 전통시장에 살아야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정말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거죠 만약에 맛이 없었다면 젓가락을 내려놨을 겁니다 자 마약김밥입니다 여러분들 마약김밥 소스 찍어서 마약김밥은 이 마약 같은 소스가 또 포인트겠죠 마약김밥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7,000원 구매했죠 여기에는 없었는데 피카츄돈가스는 아까전에 처음에 먹었고 총 7,000원치 저는 원래 밥이랑 국을 같이 먹는 타입인데 제가 밖에서 막 사다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밥 두개 국 두개 여기 내에서 밖에서 도시락으로 반찬을 구매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밥 엽전 두개 국 엽전 두개니까 시켜서 천원씩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찬류를 사서 밥이랑 같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밥과 국을 구매하셔도 되니까요 저는 사실 그 밥을 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오늘 약간 그 밥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은 근데 워낙 맛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밥과 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밥과 국을 같이 좀 드시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잘 먹었습니다 통일시장 먹방 대성공 機 walking 좋은 날씨 구맹이 concentrating 나